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김포중앙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이번에 봤죠. 시험 본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시험을 계속 보게 될 건데 시험 봤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험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시험 본다는 의미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좀 잘 보려는 마음에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오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짧은 시간에 압축 정리한다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건데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거고 시험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와서 시험만 가볍게 보고 간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그 자체로도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 감옥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걸 정리해서 좀 실수하지 않고 잘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본다는 거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주고 그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모두 풀 수 있게 시간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진 않죠. 예를 들면 각 감옥에 40문제를 풀 때 1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1시간 내에 50분이죠. 50분 내에 40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 배분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패스해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서 그걸 경험으로 직접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시간 배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긴장감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누구나 다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라는 건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우리 본 시험에서 너무 긴장하고 불안한 나머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풀어내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얘가 가장 중요하죠. 시험을 봤다면 내가 이제 채점을 하고서 해설을 딱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전에 공부해서 이 부분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고서 봤더니 틀렸다. 실수하게 됐다. 그랬을 때 왜 틀렸는지 시험장에서 내가 왜 이걸 오답을 체크했는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실수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내가 잘못 해석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시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만약에 각각 봤던 모의고사 점수나 시험이 점수가 합격에 반영이 된다라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은 본 시험에서 합격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점수가 30점이 나와든 40점이 나와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볼 때 30점이 50점이 되고 40점이 60점이 돼서 틀렸던 부분을 다시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하시거나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시험을 계속 보게 될 건데 항상 유념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간만에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1번 문제는 자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걸 찾는 문제인데 자 1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자기윤의 극대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내는 과정을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 그러죠. 이때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학기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판단 의사결정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이윤의 극대화와 관련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고 옳은 지문이고 두번째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추상적 학문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세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 이 부동산 활동이 우리가 학기론에서 배우는 거죠.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이런 것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고 이 부동산 활동을 잘 하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잘 못하면 나쁜 문제로 발생하겠죠. 이때 발생되는 문제까지 드러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하고 부동산학은 나타나는 모습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에 응용하는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경제성의 원칙은 이라고 나왔는데 소유 활동은 최유요 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죠. 소유는 최유요 이용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중요한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 활동은 최유요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5번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4번이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두 번째 부동산 개념과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에 부자가 빠졌네요. 부동산 개념과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 각각의 부동산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 중요한 건 결합된 상태가 중요한 거죠. 토지와 건물을 떼어놓지 못하고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걸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맞는 지문이죠. 여기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가 각각 부동산이지만 떼어놓고 아파트를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항상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붙여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활동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얘기할 때 이건 토지를 얘기한다 건물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이런 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봤을 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보죠. 공간이라고 보는 건 이건 기술적,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이건 항상 우리가 출제자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고 자 3번에 준 부동산 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겠다 부동산은 아닌 동산 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방법 등기 등록하는 이런 동산 등이 있죠. 이걸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준 부동산이라 하죠.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건 등기 등록을 얘기하죠. 자 갖춘 동산으로서 동산 등이라고 얘기하죠. 자 동산으로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보고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정착물에 준 부동산을 포함시켜서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보죠. 맞는 질문이고 자 4번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수목 자 여기까지는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정착물이 맞죠. 정착물로 취급한다. 근데 정착물 중에서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 등을 얘기하니까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죠. 자 나무 중에서 대부분의 나무는 정착물이죠. 이때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는 종속 정착물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나 등기된 임목은 얘는 독립 정착물 나무 중에서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수목 하나가 있죠. 정착물이 아닌 나무는 가식수목 뿐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놔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 맞죠. 협의는 민법상의 개념이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 자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에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거의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니까 토지의 분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이행지는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오면 감정평가상 분류해서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에서는 용도지역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택지 농지 임지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여기서 전환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전환이 진행 중인 용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고 하죠.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구분했었고 자 나지는 깨끗한 토지를 얘기하는데 건물 및 기타 정착물이 없고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야죠.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공법상의 제한도 얘와 사법상의 제한과 공법상의 제한도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이 걸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 부분이 틀렸고 자 3번에 빈지란 자 빈지는 바닷가를 얘기하죠. 활용실익이 많으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기부는 없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고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 활용실익이 많다. 그래서 이용가치가 높아 경제적 가치를 좀 경제적 수익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이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맞죠. 자 정의는 바닷가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바닷가를 우리가 빈지라고 하죠. 자 3번은 오른 지문이고 4번에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 물 밑에 가라앉은 토지는 무조건 포락지라고 하죠. 폭우에 떨어진 토지 폭우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들겠죠. 물에 가라앉거나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라고 얘기하고 건축 바닥면적을 제외한 빈공간 건축 바닥면적을 제외한 빈공간은 공지라고 하죠. 공안지가 아니라 그래서 자 오른 지문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실수했다라면 정확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문제죠. 자 4번에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지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의 4가지를 배웠죠.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4가지가 있고 인문적 특성에서 3가지를 배웠어요. 즉 위치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합병 분할의 가능성 이렇게 3가지를 배웠는데 자 첫번째 보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은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한다. 맞죠. 필요하게 한다. 자 토지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토지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하는 것은 부동성 맞고 자 두번째 영속성은 자 없어지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간다가 영속성이죠. 그러면 토지에 물리적 감가상가 이 물리적 감가상가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노후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죠. 얘를 배제시키는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배제도 중요한 거죠. 얘는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고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상가 감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된다. 맞고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 생산할 수 없다. 토지는 수급 조절을 어렵게 하고 이때 수급 조절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건 특히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어렵게 하고 맞는 지문이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귀한 토지 토지가 귀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겠죠. 수요 경쟁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가 상승의 문제 지가 고 라고 하죠. 지가 고의 문제를 야기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네 번째 영속성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자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을 얻게 함과 동시에 자본이득은 가치 상승분이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한다.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가 아니라 적용할 수 없게 한다. 라고 나와야죠. 일물일가 법칙은 한 종류의 물건을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 같은 토지가 없다. 같은 토지가 없다. 개별적이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시키는 근거다.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에 보니까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역시 매년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좀 두 개를 출제했는데 틀린 거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최유요 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나왔는데 최유요 이용은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용도가 다양하다.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용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최유요 이용의 근거가 되죠. 부동성이 아니라 부중성이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다 보니까 이 토지를 차지했다라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되고 토지의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부중성과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요 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1번이 틀렸네요. 자 두번째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도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죠. 매립지 간척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즉 땅은 부중성에 의해서 순수한 토지 양을 늘릴 수는 없으나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가 있죠. 즉 사용하지 못했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을 용도 전환하는 것을 이걸 용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땅의 양을 늘리는 것을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 하죠.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 획득을 어렵게 한다. 정보를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개별성과 연결되어야 돼요.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같은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가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공개성 숨겨져 있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정보를 얻는데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 개별성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부동성으로 토지의 물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눈에 보이는 위치니까 이건 위도 경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다. 맞는 얘기죠. 자 용속성은 토지를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니까 토지를 관리할 때 가까운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고 토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장기적으로 배려한다. 이건 토지의 관리를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겠죠. 영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네요. 자 틀린 건 1번 최유효이용의 근거는 부중성과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죠. 자 문제 6번에 유량과 절양 변수 중에서 절양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경제론에서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암기 코드를 통해서 암기를 해놨죠. 절양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절양이고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양이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잡고서 측정하는 양인데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거래량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러면 일단 절양 변수를 체크해보면 여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가치죠. 가치 가격 그 다음에 부채 부채도 여기에 부채 절양이고 자 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니까 얘도 절양에 해당되겠죠.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통화량 얘도 절양이죠. 절양은 총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개 자 수요 공급량은 유량이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수입 유량이고 이자는 이건 지출에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인 지출이니까 얘도 유량에 해당되겠네요. 총 일곱 개 중에 절양 네 개 유량 세 개 무조건 우리가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외워야 되는 되어서 맞아야 되는 문제죠. 이때 이제 혹시나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얘가 좀 더 얘를 실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가는 토지의 가격 만약에 지대라고 나온다면 얘는 토지 사용대가 임대료를 얘기하니까 얘는 수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면 얘는 유량이고 지가라고 나오면 토지의 가격이니까 절양이라고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는 답은 4번이고 자 7번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1번에 자 수요량은 자 구매력을 갖춘 말이 없어도 언제나 우리가 수요 공급 유효한 개념이에요. 구매력이나 판매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유효 개념이고 수요자가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 돼요. 사전적 개념이니까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이다 라고 표현되어야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자 두 번째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아파트 수량이 증가하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즉 원인이 대출금리의 변화 때문에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해당 재화가 아파트인데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그 위에 해당 재화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자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동하는데 여기에 수량이 증가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수요량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오른 지문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네요. 자 3번에 보니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우리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표현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비싸면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반비례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공급법칙 비싸면 판다.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건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자 네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이 변하여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했대요. 자 이렇게 해당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되어야죠. 이때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오면 틀리고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고 자 5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게 중요한 단어죠.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마음 상태 심리 상태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원인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어야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요인이 이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가격 예상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리고 2번 지문만 옳은 지문이고 자 문제 8번 보죠.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중에 매번 모의고사 때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나올 거라고 했었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자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얘가 해당 제화인 거예요. 아파트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곡선이 이동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에 변하고 좌측으로 변했으니까 수요량이 줄어야 되겠죠. 수요의 감소고 자 수요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아파트에 수요량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이때 원인이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에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량이 변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때 수량이 줄었으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 중에서 수량을 감소시키는 아파트의 수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라고 나와야죠. 자 그러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해당 저의 가격 변화는 얘는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을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다.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요의 변화죠. 공급과만 관련 있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공급자 수의 변화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생산 기술 변화 이건 공급과만 관련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얘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없애놓고서 나머지 것 중에서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감소되니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겠죠. 수요량이 증가되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면 대출 받기 쉬울 거니까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많이 살 거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선호도가 줄었다.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 요인이고 마지막에 보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주택을 산다 안 산다. 수요법칙이 있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주택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 관계니까 얘 샀다라면 아파트는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산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사니까 아파트의 수량이 쭈니까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뭐 응용하지 않았고 우리가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의 유형 그대로니까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9번을 보죠.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균형점의 이동을 찾는 문제인데 1번에 보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일정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공급은 감소했고 수요가 일정하다.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한 거에 의해서 균형점의 이동이 결정되니까 감소면 양 감소 가격이 나왔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부동호를 체크하면 작은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 맞고 수요 감소하면 안 사니까 가격은 하락 맞는 지문이네요. 가격 하락 양 감소 자, 3번에 공급이 증가하고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라고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이걸 떠올려야죠.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양 증가 얘도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할 거예요. 양은 증가할 거고 자, 가격을 보면 공급 증가에서 가격은 하락 수요 증가에서 가격은 상승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똑같이 변했다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게 가격은 알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균형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한 폭으로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 동일한 폭이죠. 그럼 같이 변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양 증가하고 양은 감소했대요. 근데 양이 증가한 만큼 양이 감소했으니까 양은 변화되지 않는다 일정하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양은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일정하다 또는 변화 없다 변화 없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똑같은 양으로 변했으니까 똑같은 변화폭으로 변했다고 나왔으니까 양 증가 양 감소 양이 증가된 만큼 양이 감소하니까 양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고 가격은 수요 증가에서 가격 상승 공급 감소에서도 가격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죠.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 동시는 둘 다 변했다는 얘기고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동일한 폭과 동시라는 다른 얘기예요. 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양 증가하고 양 감소니까 양은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다. 양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수요 증가에서 상승 공급 감소에서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을 묻는 문제고 틀린 건 4번 이때 동시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일어났다를 얘기하고 이때 동일한 폭으로 변했다라는 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똑같은 폭으로 변했다. 그래서 같은 양 변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문제 10번에 완전이라는 걸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다. 그랬죠.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고 탄력성과 균형성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수요 곡선이 P는 200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한 건 수평선을 얘기하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 수평선. 이 수평선을 완전 탄력적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맞는 지문이고 자 공급 곡선의 함수식이 Q는 100이다. 이건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얘는 양이 일정한 함수식이죠. 양이 일정하다는 건 수직선. 수직선이면 좌우로 양이 증가도 감소도 안 되는 수직선이죠. 이 수직선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 이라 그러죠. 얘는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곡선이라고 했고 맞는 지문이고 자 완전 탄력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 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자 완전 탄력 이면 무조건 우리가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다 맞고 만약에 양도 판단한다라면 완전 탄력에 의해서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 증가에 의해서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양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양은 일정하고 양은 일정할 거고 완전 비탄력 이니까 양은 결정되는 거고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겠네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은 상승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고 5번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 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완전 비탄력 이면 무조건 하나가 일정한데 완전 비탄력 이면 양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급 감소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양은 감소한다라고 나왔네요. 얘가 틀렸네요. 양은 일정하다. 그래서 완전이란 말이 나오면 완전 탄력 이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하고 완전 비탄력 이면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다. 그랬죠. 완전 탄력 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 이면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비탄력 비탄력 비탄력